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형 천만입니다 또 오늘 깐돌깐돌 하면서 또 하루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 5일이네요 시간 빨리 간다 빨리 가 벌써 1교시 한번 시작도록 할게요 시간이 빨리 흐르다 보니까 점점 저의 머리는 흰머리만 가득해지네요 보니까 흰머리만 가득해지고 점점 노화만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늙어 죽는 게 아닌가 불안한 감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시간은 거꾸로 가진 않으니까 하여튼 어쩔 수 없어요 시간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잘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겠죠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패턴을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명랑하고 쾌열하게 즐겁게 사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모든 게 모든 만병의 근원이야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항상 보면 무슨 병을 걸리더라고요 마음의 병 특히 우리 국내 보면 암 환자가 많잖아요 암도 스트레스 원인인 것 같아 멀쩡하신 분이 어느 날 보면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니 암흥이 걸리시던데 평상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돼 어떻게 잘 해소를 해야 되는 거죠 노래를 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특히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술로서 풀면은 더욱더 가죽 내는 겁니다 이왕이면은 좀 몸으로 움직이면서 좀 유산소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좀 말이 길었죠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려 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주 차요 저는 아주 나이가 먹으니까 추운 게 아주 질색이야 이제 빨리 따뜻한 남쪽 나라 가고 싶습니다 지금쯤 가면은 적도 없지만 따뜻한데 따뜻한데서 좀 시원한 뭐냐 뭐냐 야자수 음료를 마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보니까 아주 또 골 때리는 일들이 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또 사상 첫 파업 사상 첫 파업에 가느냐 마느냐 인데 가느냐 마느냐 갈까 말까 뭐 이런 거예요 파업 난 진짜 보면은 야 진짜 문제다 문제 제가 볼 때는 노조도 문제예요 문제 내가 볼 때는 언제까지 맨날 파업 하다가 이렇게 가려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강성노조 귀족노조 저는 노조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이 노조가 진짜 옛날에는 보니까 이 노조랑 사측하고 항상 경쟁을 했죠 뭐 서로 대립되는 구도였는데 그 당신때 이해해 노조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노조원들이 또 혜택도 받고 복지도 노렸는데 이제는 그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무리하면 탈락이 돼 있어요 사측도 마찬가지로 노조의 이야기를 잘 듣고 현실성 있게 해줘야 하는데 어 지금 노조는 내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그런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도 참 내가 볼 때 아유 참 벌썽사나웠습니다 벌썽사나워 그래가지고 될 일도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4일날 그 중앙노동위원회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해요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해 가지고 지난해 9월부터 9월부터 이어져 온 노사 임금협약 임금교섭 임금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요 못하니까 결국 뭐야 노조가 이제 쟁의권 확보에 나선 거에요 쟁의권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은 어 1969년 삼성전자 창립 이후로 사상 첫 파업이 된다 첫 파업 뭐 파업을 통해 가지고 어 큰 손실보다는 이미지가 않아요 이미지 이미지 훅 가는거에요 삼성전자 이미지가 가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이 파업이 되도록 좋게 생각하는게 아는게 아닙니다 어 한국노총의 그 금속 노련 산하의 전국 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이 있어요 공동교섭단 어 4일 오후에 보니까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합니다 어 조정 신청을 했고 공동교섭단에는 어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가 있고 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 삼성전자 노조 노조 동행 전국 삼성전자 노조 뭔 노조 이렇게 많아 뭐 4개나 있네요 4개 4개가 참여한다 한개도 아니야 조그맣게 조그맣게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4개가 연합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노조는 15차례나 교섭을 진행을 했는데 사측은 그 지연 진술로 전술로 교섭을 끌어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노조는 이제 결국은 전 결국 사측을 깔 수 밖에 없어 결국은 뭐냐 지연 전술이야 지연 전술 지연 전술로 끌어왔다 이젠 더 이상 사측과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 그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이후에 우리의 진행 방향은 회사의 교섭 의지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밝힙니다 달라질 것이다 어 삼성전자 노조는 그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어 2021년도 임금 교섭이죠 임금 교섭을 한 15회 정도 걸쳐요 15회 걸쳐 가지고 어 진행을 했지만은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어 노조는 그 전직원의 그 계약 연봉이 있어요 천만원 일괄 인상 하구요 매년 영업이익의 25%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를 합니다 많이도 요구한다 영업이익의 25% 면이 작은 거냐 어 하여튼 사측은 그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그 이 기존에 임금 인상분이 있어요 총 7.5%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 그렇게 입장을 고수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질질 끌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노조가 지난달 회사가 제시한 임금 협상 최종안에 보니까 어 조합원 그 투표를 진행을 했지만은 반대 의견이 나와 반대 의견이 90.7% 나와 가지고 이제 부결이 되요 부결 딱 부결되어 가지고 어 당시 노조가 이제 노사 간 대화는 결렬됐다 합법적인 쟁의 행위권을 확보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고 어 노조가 이제 조정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서 이달 중에 이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중노인은 어 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 조정 기간을 가져요 그 해당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은 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그런 쟁의권을 얻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어 4,500명 정도 되요 4,500명 전체 직원의 한 4% 정도 밖에 안되요 96%는 아니고 어 4% 다 4% 가 이전 그 정도는 다 어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은 반도체 사업장은 한 24시간 정도 멈추지 않아 풀가동이야 풀가동 풀가동이고 어 가동해야 겠지 계속 이 반도체량의 특수성이 있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 계속 풀로 가동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파업에 영향이 약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상 첫 파업이라는 그 상징성 성당이 좀 쪽팔립니다 진짜 부끄러운 거죠 어 4측은 노조와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인데 어 지난달 26일에 사측은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가지고 반도체 사업부분의 임직원들한테는 기본급의 최대 300% 정도의 그 달하는 특별 경려금 특별 경려금을 이제 지급하여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육아의 휴직 확대 뭐 하여튼 그 복리 후생책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4% 가 어 4% 가 96%의 피해를 주야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 좀 적절하게 현실성 있게 합의를 해야죠 이 영업이기 25%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빨리 개선을 하셔야 돼 서로 간에 개선을 해 가지고 합의 좀 찾자고 합시다 서로 쪽팔리지 않았대요 이 피해가 또 고스러니 이게 주가에 또 튈까봐 다들 노심초 사는 것 같은데 뭐 국가까지 뭐 튀는 건 그렇게 떠나서 전 쪽팔린다 어 그래도 인류기업 선성이 노조가 또 이렇게 또 해방한다는 자체가 좀 불쾌합니다 아 뭐 사측도 좀 솔직히 못마땅한데 빨리 노조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합시오 사측도 빨리 좀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어 적당한 수준에서 같이 협의해서 서로 이제 상생을 해야죠 언제까지 지금 뭐 투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빨리 합의점 찾아 가지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